아 그리고 말이죠 우리 저기 우리 팬 여러분께서 한분이 네 저분이 이렇게 초콜렛과 편지를 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콜렛이와 둘레 초콜렛이 초콜렛이 5개에요 감사합니다 5개니까 사이좋게 나눠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 아들이 4살입니다 4살인데 난해가 났어요 내가 오늘 언니들하고 누나들하고 만난다고 하니까 아빠 인증샷 좀 찍어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대표님 제가 여러분들 나올게 찍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네 좋습니다 아 그렇다면 오늘 또 이렇게 쉽게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그게 이제 서로 좋은 것들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서로 부위하자 그래서 고규서울과 그리고 또 유클립 그래서 인터넷을 건강한 인터넷을 우리가 또 홍보하고 활성화하자는 의미를 이 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무대를 잘 시켜주셨으니까 고규서울과 유클립 우리 AOOA께서 해주시면 우리 관객 모두는 함께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소원 들어주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고규서울과 유클립 네 네 이곳을 우리 여기 계신 걸그룹 AOOA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서울과 유클립만 해주시면 됩니다 고규서울과 유클립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버킹 2분의 장식이 우리 A.O.A 미크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큰 경풍 추첨이 남아있으니까 경풍 선물 받아가신 분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